하나님 아버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의 손에 영혼을 맡겨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내 영혼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어떠한 일이 앞에 놓여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크신 능력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예수님 닮은 신실한 봉상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며 가정과 이웃 모두에게 복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멋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변화의 이 시기 새로 찾아온 또 다른 일상이 녹록지 않고 마음도 예전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일터와 신앙생활 모두 다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고 그동안 익숙해진 온라인 삶이 더 편한 것 같아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이 감사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한숨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과 게으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영적 삶을 또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에 힘을 내어 주님의 전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귀를 발견케 하시고 입술을 열어 힘껏 찬양을 부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머리 숙여 손 모아드리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과지처럼 내어주시는 하나님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내무시고 연약함을 지니고 살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 도리어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슬픈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늘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의 전쟁으로 인한 아픔 가뭄으로 인한 굶주림 억압으로 인한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파종의 시기를 놓쳐 식량 문제가 걱정된다는 뉴스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이 무참히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억울하게 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화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말 못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봉사하던 주님의 귀한 종들이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부족한 종의 마음과 함께하는 동료들 성도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상황과 형편을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몇 년 전 목 디스크 수술 후 넘어져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 대상 포진까지 와서 고생하던 중에 코로나 감염병까지 걸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약해진 몸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생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싸울 힘을 주시며 거뜬히 물리칠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 주시고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가족이 경험하며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일 새벽 들려주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도 죄 앞에서 넘어지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5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이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세결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 부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처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기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코베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의 과거베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엠 사람 야을의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의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산마의 아들 연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포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사무엘 하 21장부터는 이제 단편적인 사건들 특별히 다윗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나열하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을 통해서 다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사울의 죄 기본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죄를 이제 해결하고 다시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오늘 이 내용은 싸움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면 21장부터는 조금 다르게 다윗의 역사 속에서는 아마도 앞선 그러니까 종결 부분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아마도 8장 9장 전에 다윗의 초기 블레셋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런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로 다시 모아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본문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거인족을 거인족의 장군이라 그럴까 네 사람 장군에 해당되는 거인족의 큰 용사들을 죽인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장 이어지는 그 내용이 하나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많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는 다윗 왕조 초기에 일어났고 다윗 왕조 초기에 블레셋 사람과의 모든 전투가 끝나고 이제 정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왕국이 건설되지 오니까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 5장의 그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전투라든지 또 바할 브라심이라고 하는 지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몇 번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이제 몰아내는 그와 같은 전투의 내용이 잠시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전투와 함께 있었던 사건들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중에서 그 내용은 5장에 있는 내용은 큰 전투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많은 병사들과 그리고 이제 큰 하나의 전투의 큰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장군들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영웅들의 문제 영웅들의 이야기와 또 영웅들을 제거한 또 다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의 영웅들 특별히 블레셋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블레셋 장군들을 죽인 또 다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웅들 네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메 이것을 우리가 연대적으로 쭉 읽으면 사무엘하 20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연대적으로 읽으면 블레셋 사람이 왜 또 갑자기 다시 쳐들어왔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21장부터는 불혹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과거 앞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라는 말은 그 밖에 라는 말 또 그 외에도 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밖에도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내려갔다라는 말 속에서 이미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갔다라는 의미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평지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들판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마병들 전차들 이런 것들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산지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마병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전투를 했던 그런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평지로 내려갔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평지로 내려가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다윗이 피곤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힘이 많이 약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기진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오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300세겔이라고 하는 무게가 나오는데 한 3.4kg 정도로 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3kg가 넘는 그런 큰 노창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새 칼을 찾다 그랬는데 이 새 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여튼 새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새것이라는 말은 새로 개발됐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철으로 의미하는지도 잘 또 이해 모르겠고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신무기라는 건 분명하죠 뭔가 큰 새로운 무기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비, 분오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갔다가 피곤해졌고 다윗도 피곤해지고 다윗도 또 죽을 수 있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도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비, 분옥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불레셋 사람을 처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유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때 요합의 동생이기도 하고 또 수루야의 아들이기도 한 아비세 계속해서 아비세의 이름이 나왔죠 장군 아비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아비세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불레셋 사람 바로 이스비 분옥을 처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세가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전장에서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이후부터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15절, 16절, 17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세와 신하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라는 아주 충정어린 그런 병사들, 장군들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충정과 그들의 어떤 충성심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말게다라는 말은 다윗의 어떤 이스라엘의 등불에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없어지면 안 된다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인족 용사들의 죽음이 세 명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처 죽였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십북에는 다윗의 용사 중에 아주 중요한 용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역대상 20장에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그 네 케이스가 그대로 역대상 20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십북에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삽을 처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십배를 처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배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배를 처 죽였다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아마 그것은 달리 불리는 이름일 수도 있고 성 또는 또 성도 있고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서 오는 차이일 것 같습니다 삽을 처 죽였다 십배를 처 죽였다 역대상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 베들레엠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베틀제 같았더라 여기서 야레오르김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상 20장에서는 야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야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이름인데요 엘 하나는 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하 본문 19절은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죽였다고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골리아스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는데 여기 보면 엘 하나니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이름이 엘 하나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골리아시라는 이름이 무비보셋도 이름이 많고 하듯이 골리아시라는 이름도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골리아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혼란이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1장 내용도 역대상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죽였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글로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하거나 또 뭐 이러고보다는 지금 거인들의 영웅들을 하나씩 지금 죽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흐름이죠 이름이나 누가 맞느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그 과거의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성사학자들은 그래도 역대상의 내용이 조금 더 역사적으로 아마 더 가까울 것이다 라고 보고 사무엘하의 내용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부적확하게 쓰여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골리아세아우 라흠이를 쳐 죽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등록함으로 다위세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삼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시무아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조금은 다릅니다 요나단이라는 이름도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웅들의 이름들이 지금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위시 죽을 뻔했을 때 그를 구해주었던 아비세 그 다음에 십북에라고 하는 18절에 나오는 다위세 용사 중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골리아세 아우라흠이를 죽인 사람 그리고 또 발가락 6개 손가락 6개를 가지고 있는 키가 큰 자를 죽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영웅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도 3명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이스비분옵이라는 이름이 16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삽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라흠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20절에는 그냥 키가 큰 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 모두 다 패하였다 그들이 다 죽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인데 21장 15절부터 22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과의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거인족 거인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들 거인족 소생의 사람들 장군 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내용을 따로 뽑아서 따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역대상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오고 또 사메하 21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거인족들의 장군들 영웅들을 죽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지 않습니까 출애급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죠 그때 보았던 사람 정탐꾼들이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학자 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탐꾼 중에 몇 사람이 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모두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몰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거하는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중에서도 항상 동거하면서 문제가 됐던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가드 사람, 특별히 거인족들이었죠 끊임없는 하나의 문제거리였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워낙 크고 워낙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서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왕권이 완성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완전히 사라지는 마지막 점을 찍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사람의 장군들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완전히 이끌어주시고 이제 완전히 정착시키시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죠 그 사이 그곳에 지금 또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그런 열정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또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이 용사들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거인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보기에는 두려워했던 정말 보았을 때는 도저히 우리는 상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정당꾼들의 시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여호수와 갈레베의 시각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결국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말대로 이제 그 일은 다윗의 왕조에 와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그저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고 또 단순하게 영웅들의 네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 또 승리한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